이제 해도 될까요? 이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본간역 시리즈는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것들 중에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생소하실 거 그걸 찾아봤더니만 서지칼 가운 글러브, 스테랄 가운 글러브 착용하는 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기본간역 배우시면서 알고 계신 것도 있고 특히 수술실에서 일하시는 분이면 당연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그걸 또 영어로 바꿔가지고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푸팅 온 더 스테랄 가운 글러브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준비 물품 이제 수술실에서 상 차린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쌓여져 있는 패키지 중에서 이제 스테랄 글러브와 가운과 이제 타월이 이렇게 들어있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스테랄 글러브가 이렇게 이중 포장으로 따로 있는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스테랄 필드 세팅을 딱 해놓은 다음에 이제 스테랄 글러브를 쫙 펴서 떨구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랄 가운 글러브를 어떻게 착용할 거냐. 푸팅 온 더 스테랄 가운 글러브 시작을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이제 스크랍 더 핸즈에요. 제가 워시 핸즈라는 표현을 안 쓰고 스크랍 핸즈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일반적인 손 씻기가 아니라 외과적 무균수 손 씻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실에서 손 씻는 거 거의 10분에서 15분에 걸쳐가지고 소독약 보통 베타딘 액 등등을 사용해서 소독약을 가지고 아시다시피 여기 손끝에 정말 손톱 밑에 이게 베타딘 물 들 정도로 왜 손가락 주름 하나하나까지 닦는 거 그거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닦으셔서 이제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 열심히 잘 닦고 오신 거예요. 이 의사분은 잘 닦고 오셨어요. 그렇게 닦고 오신 상태에서 항상 손은 허리 위쪽으로 웨이스트 위쪽으로 유지를 하셔야지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허리 위로 유지를 하고 그래야지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 안목적인 원칙이에요. 허리 아래쪽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오염돼도 우리가 모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스테랄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스테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허리 위로 유지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렇게 손을 열심히 스크랍 핸즈를 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스테랄 필드 앞에 이 테이블 앞에 그냥 바라보고 서시라는 얘기죠. 바라보고 서가지고 정대로 등 돌리시면 안 돼요. 그 등과 맞닿아서 아니면 등 때문에 오염될지 모르니까 항상 스테랄 필드는 내 눈앞에 있어야 되고 항상 인프론 업으로 그 앞에 바라보고 서야 되고 거기서 내 눈앞에서 허리 위에서 움직이셔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픽업 타올을 하셔가지고 손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드라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팔을 닦으실 때 우리가 손 씻기 하는 방향이랑 똑같이 핑글 팁에서 엘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닦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닦아서 잘 말려서 물기 하나 없이 타올을 사용을 하시고 걔는 이제 버려주시면 되죠. 자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래서 픽업 가운이에요. 픽업 가운 더 테이블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자 우리가 가운을 탁 집어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가운을 펼칠 때 여기에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Take a step back from the table입니다. 그래서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납니다. 그게 이제 병원마다 내지는 수술실마다 뭐 몇 인치 물러나세요. 몇 센치 물러나세요. 몇 발자국 물러나세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제 엔클렉스는 그걸 다 포함을 해야 되는 개념이니까 약간 뒤로 물러난다. Step back from the table이에요. 그래서 살짝 뒤로 물러나셔가지고 이제 가운을 펼치실 겁니다. 자 가운을 펼칠 때 잘 오염되지 않게 펼쳐야 되니까 어느 쪽을 잡냐면 grasp top of 가운이에요. 자 가운의 위쪽을 잡는데 거의 이제 near the neck 정도 여기가 목이니까 이제 목에 가깝게 가운의 윗부분을 잡고 unfurl the 가운이죠. 얘를 이렇게 펼친 거죠. 가운을 펼쳐서 바닥에 닿으면 안 돼요. 오염되면 안 됩니다. 잘 펼쳐서 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운을 펼쳤으면 이제 팔을 껴야 되니까 이제 팔을 낄 수 있는 armhole을 찾으셔야 하니까 그거를 가운을 만지실 때 지금 계속 안쪽만 만지고 있어요. 바깥쪽은 스테랄 유지해야 되겠죠. 안쪽만 만지고 있고 그 상태에서 shake 하시는 거죠. shake a little 하시면서 이제 이분은 왼쪽 팔을 먼저 끼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left armhole을 보통은 이제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로 오른손을 사용을 하니까 잘 안 쓰는 왼팔부터 먼저 낍니다. 그래서 왼쪽 팔 구멍이 드러나도록 잘 흔들어 주신 거예요. 잘 흔들어서 여기 왼쪽 팔 구멍이 드러났어요. 그럼 요게 딱 드러나면 자 그 다음에 그 armhole에다가 손을 집어 넣으시면 되잖아요. 자 put hands inside armhole입니다. 자 left arm부터 먼저 찾았으니까 left arm 먼저 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right arm 끼셔가지고 자 left arm 끼고 right arm 껴가지고 지금 다 저기 왼쪽 팔과 오른쪽 팔 다 꼈죠. 이쪽 팔 이분의 이제 왼쪽 꼈죠. 오른쪽 꼈죠. 다 꼈는데 거기서 주의하실 거 not extending out of cuff에요. 요게 cuff죠. 소매 부분 자 이 소매 부분 이 커프 부분 바깥으로 절대로 손가락 나오시면 안 돼요. 손가락이 나오면 오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커프 안쪽에 우리가 열심히 외과적 무균술로 손 씻어 놓은 거 그래서 멸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커프 안쪽에 잘 숨겨 놓으시고요. 그 상태로 지금 왼팔 오른팔 다 꼈어요. 다 꼈으면 이제 끝 묶어야죠. 자 끈을 묶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막 팔 돌려가지고 이렇게 묶으면 다 오염될 테니까 조용히 도움을 처음이 됩니다. 그래서 서큐레이팅 널스에게 주변에 있는 널스라든가 도와줄 수 있는 분들한테 서큐레이팅 널스한테 조용히 불러서 도와달라 하세요. 끝 묶어달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운 뒤에 백업 가운에 타이가 좀 필요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순서대로 하면 넥타이 먼저 하고요. 여기는 목쪽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웨이스트 쪽 허리 쪽 묶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끈을 딱 조여가지고 묶어 놓고요. 자 가운 입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갑 껴야 돼요. 그래서 오픈 글러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러브를 오픈을 해가지고 이 장갑을 하나씩 껴볼 건데 그거는 조금 있다 하고 이게 왼손 오른손 다 꼈다 치고요. 그래서 이제 웨어 글러브 하신 거예요. 웨어 스타일 글러브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이 허리끈 이 허리끈 보이세요? 아까 뒤에서 묶은 허리끈 말고요. 앞쪽에도 허리끈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앞쪽에 가운은 스테랄 영역이잖아요. 이 스테랄 웨이스트 타이는 이 스테랄 웨이스트 타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맨 나중에 글러브 끼고 묶으실 거예요. 아 여기 있었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우리는 글러브를 착용했습니다. 이건 완성된 상태잖아요. 그거를 또 하나하나 보면 왜냐면 글러브 착용법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너 파키지를 펼쳐주십니다. 아까 바깥 포장을 뜯어가지고 지금 스테랄 빌드에 얘를 까서 놨잖아요. 안쪽 포장을 벗기신 거죠. 그래서 오픈 이너 파키지예요. 그래서 안쪽 포장을 벗기신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글러브 하나를 들어요. 자 픽업 원 글러브인데 보통 오르손 잡이는 왼쪽 글러브를 집으시겠죠. 그래서 왼쪽 글러브를 집어서 근데 집을 때 어느 쪽을 짓냐면 함부로 만지시지 말고 자 요 부분 폴드드 커프 엣지죠. 요기 요기 접힌 커프 부분 접힌 소매 부분 우리 이제 소매랑 닿을 거예요. 접힌 소매 부분에 끝자락을 만지면서 이제 집어 올리시는 건데 그때도 내 손가락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죠. So you are sleeve cover hand 내 옷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덮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장갑을 집으시는 거죠. 그렇게 슬립으로 우리 손목 부분으로 손목의 옷 부분으로 잘 커버가 된 손으로 이 장갑을 잘 집으셔서 자 이제 글러브를 끼워야 하니까 우리가 글러브를 어? 글러블 opposite gown, sleeve facing, palm down 자, palm이면 손바닥 부분이잖아요. 손바닥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게 거기에서도 가운에 sleeve 부분에 네, 그죠? 이 소매 부분에 소매 부분에 글러브를 올려 놓으시는데 flip the fingers toward you 라는 건 여기 그림처럼 손가락이 나를 향하도록 이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 놓고 뒤집어서 끼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뒤집어서 끼울 때 어? 그냥 막 끼우면은 선생님들이 이게 장갑이 막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얘가 고정되게 잘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왼손으로 여기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옷으로 덮여 있다고 하면 이제 왼손에서 제가 선생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고무장갑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고무장갑을 준비해봤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냥 옐로우 글러브를 하면 잘 안 보이시니까요. 자, 집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고무장갑 가지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스테라이 글러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죠. 이 손목 부분이 컵 부분이 접혀져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올려 놨었죠? 손 바닥이 판부분이 내 소매에 닿게 이렇게 페이싱 다운 되게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죠. 이렇게 이 손바닥 부분이 내 소매에 닿게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집어 놓으면서 손가락 방향이 이 방향이 나한테 향하게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냥 두면 얘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홀딩 글러브 컵헤지예요. 자, 여길 잘 잡고 어, 이렇게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어, 내 손가락은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요. 옷 안에서 이렇게 잘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아, 이쪽은 그냥 안 빼고 해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내 손가락을 다른 손가락을 사용해서 또 글러브 컵 어퍼모스테치 이 윗부분 거의 윗부분 끝자락을 잘 잡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뒤집으시는 거예요. 뒤집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끼시는 거예요. 물론 안 닿게 잘 끼셔야 하고요. 자, 이렇게 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끼시면 어, 쭉 잡아 당기시면 이 안에서 이렇게 쭉 잡아 당기시면 pull the glove over hands 된 거죠. 다 끼워지신 거죠. 다 끼워지신 거예요. 이거랑 똑같이 자, 이거랑 똑같이 다른 쪽도 세컨 글러브도 똑같이 집어가지고요. 세컨 글러브도 잘 집어서 똑같이 네, 옷 위에다가 슬리브 위에다가 Finger point toward you 방향으로 또 엎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pull the glove over the hand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도 똑같이 여기가 옷이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아, 좀 넉넉한 옷을 입고 올 걸 그랬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 방향으로 엎어 놓으신 거죠? 음, 그리고 끝자락을 잡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이 이건 어차피 스테라일 글러브니까요. 이 끝자락을 쥐고 아,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낄 때는 안 보다 바깥이 스테라일 부분이니까 사실 크게 상관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 스테라일이니까. 자, 이렇게 스테라일 한 상태에서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또 뒤집어 씌우면 되죠. 이렇게 해서 소매가 다 덮이게 또 오버헨지 해주시면 되죠. 어, 그런 상태에서 어, 손에 잘 맞게 끼셔야 하는 거니까 손에 잘 맞게 끼시면 뭐, Adjust Glove라고 하는 거는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잘 끼게 이렇게 해서 손가락에 잘 맞게 Fit Well 하게 잘 맞춰주시면 장갑 다 끼신 거죠. 그렇게 장갑 다 낀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허리끈 얘기 드렸잖아요. 자, 웨이스타이 세알 웨이스타이 여기 묶여져 있던 끈 이게 원래 한 바퀴 이렇게 둘려가지고 묶어야 되는 끈이에요. 그래서 그 끈은 또 Circulating Nolse 한 번 더 부르셔야 돼요. Circulating Nolse 한 번 불러가지고 그 Circulating Nolse한테 한 바퀴 돌려주셔라 라고 한 다음에 그래서 한 바퀴 돌려주시면 잡아가지고 또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술실에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우리가 Steral Field 세팅을 한 다음에 Steral Gaun과 순서대로 하면 Steral Field 세팅을 하고 Steral Gaun을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Star Glove를 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착용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저희가 이제 요약해보면 자, 일단 손을 씻고요. Scrub Hands 하시고요. Stand in front of Steral Builder Steral Builder 앞에 서 주십니다. 그 다음에 타올 집어가지고 그 다음에 타올로 열심히 손을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닦는 거 건너뛰고 자, Pick up Gaun이죠. 가운을 집어가지고 한 발자국 물러나 주십니다. Step back from the table이죠. 그리고서 그리고서 Pick up Gaun 한 것 중에서 집으실 때부터 아예 가운의 탑 부분을 집으시는 게 편하겠죠. 가운의 탑 부분 Near Neck 부분을 집어서 Unfold Gaun 하시면 돼요. 펼치시면 되겠고 펼친 상태에서 쉐이킹 쉐이킹 하시면 쉐이킹을 하시면 Left Arm Hole이 펼쳐지실 겁니다. 탈탈탈 터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왼팔, 오른팔 Put Hands Inside Arm Hole이죠. 집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쫙쫙 집어 넣으시면 되겠고 절대로 커프 바깥으로 손가락이 나오시면 안 된다라는 Non Extending Out of the Cup 라는 표현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Circularity Nose한테 부탁해서 우리가 Back Tie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끈 묶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Sail Glove 오픈하셔서 Sail Glove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ail Waste Tie 가 있는 가운이다 라고 하게 되면 Sail Waste Tie 까지 Circulating Nose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잘 묶어주시면 예쁘게 잘 착용하신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이 10가지가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 Sail Field Setting 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손 씻고 그 상태에서 Sail Glove 가운을 착용을 하고 Sail Glove 러브를 착용을 한다라는 큰 줄기는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서 세랄 가운 착용할 때 쓰는 영어 표현 같은 거 가운을 집었으면 한 발자국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야 되겠구나 가운을 잘 펼쳐가지고 우리 팔 구멍을 찾아야 되겠구나 암홀을 찾았으면 Left arm, Right arm 잘 끼는데 손가락이 나오면 안 되겠구나 그 상태에서 뒤에 끈들은 Circularity Nose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껴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 꼈으면 Sail Glove 끼면 되겠구나 뭐 웨이스타인은 없는 가운들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순서대로 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 시험 문제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기출을 풀다가 이런 문제를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SR 가운과 글러브 착용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